방으로 더 갑시다 아이씨 봐 아이씨 봐 어 방 지금 방으로 버렸어 지금 방 아이씨 헬로 내 옆으로 온다 엄마 내 옆으로 여기서 밥먹고 한 30분정도 붙이라 응 아 배고매 엄마하고 밥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야 음료수 안 시키는데? 서비스입니다 어 서비스가 뭐 손님들 오면 다 주는건가? 아니죠 아니지 손자 아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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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맵게 아주 맵게 먹어 아주맵게 먹어 어? 스트레스가 풀라니까 알았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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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많이 왕국 먹으니까 안 먹어 아이씨 오늘 안고 오늘이 랍핑 오늘이 가만히 왕국이 어디서 말 먹어 안하니? 안하니 안하니 어 돈까스 맛있는데 돈까스 먹을 거 먹었네 응? 돈까스 먹을 거 마시쇼 예님 예 돈까스 마시쇼 돈까스 먹을 거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돈까스 이런거 싫어하는게 돈까싱 말고는 어딨어? 돈까싱 말고는 어딨어? 돈까싱 말고는 어딨어? 1점 만 하세요. 몸은 있는데 2주에는? 아버지 먹어 돈까싱 없다. 1점 만 하세요. 2점 만 하세요. 저는 먹먹으러 가야 하는데, 내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미안하다. 아 됐다. 아 쌩쌩이야. 아니 좀 말을 하면 좀 이쁘게 좀 자식이 그래도 어 이제 데리고 오면은 어 알겠다 너무 고맙네 말 좀 이쁘게 해라 어 난 말 이쁘게 못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콜라세 왜 오래 살아라구? 응 많이 먹고 오기 오기 하야라 하야라 응? 하야라 남한테 잘하기 전에 부모님한테 먼저 잘해야지 그래 고맙다 응 몇 분이 외동하던 짓인가요? 왜? 전체 털어서 하나다 나 하나 남은거야 원래는 가족이 네 명 있었다 네 명 있었는데 이제 우리 둘만 남았어 응 아이고 사공인 회장님 1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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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회장님 2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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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안된다 나 회장님 또 300개 감사합니다 4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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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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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개 회장님 감사합니다 6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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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개 자 회장님 8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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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개 900개 4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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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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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시네 진짜. 여보 방송 아이가. 여보 방송 우리 형님들 다 뜨겁다. 회장님, 회장님 뿐들어 뭐 예를 형님들 우리 일반 회장님들 다 뜨겁지 뭐. 형님들 감사합니다. 부모님 함께 있을 때 추억 많이 만드세요. 사진이 좀 많이 중요하더라고. 그래 근데요. 사진을 안 찍었다. 사진이 나중에 안 돼. 2016년도에는 여름 되면 차 계곡에 가서 사진도 찍고 좀 야 보고 막 쫄라가지고 좀 가삭하고 이래 가서 사진 찍고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서서히 갈 준비를 해놔야지. 사진이 많이 없어. 오늘은 뭐 가족 사진이 없다. 아버지들에서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때는 뭐 그렇게 사는 게 바빴는지 진짜 우리는 가족 사진. 내 아들 아빠는 포크레인을 하니까 내 타지에 나가 있고. 그러나 명절 때 밖에 안 오니까 명절에 한 번씩 오고 이라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오고 이라니까. 자식들은 착각을 많이 한다. 애가 평생 같이 살아 죽어가지고 그러는데. 부모들이 평생 같이 살아 죽어 그러는데. 보면은. 많이 늙었어. 옛날에는 형 엄마가 엄청 엄청 강했다. 막 남자하고도 싸우고 그랬거든. 어. 남자 귀떼기 때리고 막 이랬어. 진짜. 진짜야. 진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형 엄마가. 남자 귀떼기. 이 아가씨 새끼 하면서 막 때리고 그랬어. 어. 술 먹고 막. 어. 막 그래 하려는데. 이제는 많이 늙어가지고. 평생 같이 살아 죽었지만. 또. 아니잖아 그지. 응. 콜라 한 잔 드가고. 뭐. 엄마 오래 사나면 콜라 먹지마. 엄마 물먹어. 아. 내가 콜라를 뭐 자주 가끔씩 먹는거는 걔 안к거든. 출애니 capita가 살이. 응. 막 그 이름만 하니까 듣는 날 내로서는 좀 많이 슬프네 당연히 슬프지 나는 안 슬프나 뭐 아직 엄마가 젊은데 뭐 뭐 몇살이고? 엄마 오늘 몇살이고? 70이가? 언니 그러고 싶나? 아직까지만 형님 저도 이번 주말에 어머니 데리고 흑사랑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 나는 집에 아버지 사진이 없다 있다라 내가 안 비췄었으면 좋지 응 마지막이요 마지막이요? 여인가요? 어디로? 배낭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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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박 15일이요 어디로? 외국에 가기 해소들하고 라오스 그쪽으로 혼자? 사촌들하고 사촌들하고 응 맛있게 해주죠 그래 마지막 서비스 여기 이제 일하나나 여기서? 자격증 하나 정도 있는데 아마 잘 보기는 힘들거든요 여기서 형님 봐서 봐서 들어와라 한번 보러 들어오나 당연합니다 그래 알겠다 응 이거 먹고 내가 가족사진 하나 찍었다 아 아유 뭐 고라색 음악이든 뭐 나중에 어? 나중에 한복 한복 마찬가지 딱 입고 찍어 나중에 하면은 평생 못 찍는다 나중에 하면 평생 못 찍는다 밥 먹고 가고 한방 찍을래? 아 내 생일날 찍자 엄마 생일날 응 아 입고 오늘 다 가면서 소고기 좀 사갖고 미역국 좀 끓이면 좋겠어. 여기서 미역국 시선 꼭 먹어라. 리필을 해야 돼지가 이러니까. 어? 아이고 뭐 한 번에 그래 뭐 먹을 수 있나? 엄마가 엄마가 밥 한 지도 오래됐는데 맨날 나가고 맛있는 거 처음으로 다니는 사람? 응? 형은 나가고 맛집 이래 다니면서 맨날 술먹고 하러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엄마 필요한 거 없나? 너 뭐 어 그거 내 보고 눈 좋아지는 약 그거 사라. 주문해놨는데 왜 카드를 줄 생각을 안하노? 얼만데? 어이 아가 빨리로 바탕바를 좀 책임을 좀 주라. 얼만데? 겉으로 뺀지리야. 얼마냐고 그래? 무슨 느낌. 24만원은? 24만원. 응. 나도 한 달에 사줄게. 오케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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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멈추는 느낌 찜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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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메일이나 한번 받아라. 내가 한번 받을게. 이게 여자 손톱이다. 내가 오늘 내려가서 시켜줄테니까. 이거 할매 손톱이다. 한번 받아라. 큐비도 좀 받고 해라. 응? 응? 시커멓다. 손이. 나이를 먹으면 시커메진다. 너는 마냥 짊을 줄 알아. 네가 늙어봤나? 응? 시커메진다. 응? 살도. 얼굴 살도 밑으로 축축축축 처지고. 다 그람다 늙으면. 응? 자연스럽게 지금 늙어 가고 있는데 못 깨지 말고. 그러니까 늙을 때 하라고 젊을 때. 젊을 때 내란 받으라고. 내 생일날 받을게. 다 납붙이다. 아이고. 내가 뭐 누구한테 살빌지라고. 이런데다가. 그런거 하고. 뭐. 다 납붙이다. 응? 다 납붙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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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누구한테 살빌지라고. 하나 해주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마음인 줄은 아는데. 고마운데. 기분. 기분 내라고 하나 해주는 거야. 그런데 뭐. 짜들 짜라 싫은게. 그거. 그거 한들. 기분 나는 것도 아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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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하고 있으면서. 응? 응? 종종 성장하고 있으니까. 응? 응? 조금만 기다려. 외국여행 보러 줄테니까. 나 집 못 찾아올까봐. 그 못간다. 외국여행도. 응. 내 방에 김부선자라고 그러는데. 그 마 부치줄게. 응? 내 방에 김부선자라는 놈 있어. 그 마 그 뭐야. 한 일주일 부치줄 테니까. 그 앞 말고 내가 병원에서 알았는데 그 이모는 외국에, 저것만 데리고 외국에 막 나갔다 왔대. 그런데 신랑이 보이면 완전히 마누라라는 그런 남자다.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이뻐. 그래가지고 신랑이 그래. 그 언니는 외국에 안간대가 없더라고. 내가 보고 외국에 어디 갔다 왔대. 그래가지고. 제주도도 한 번 안 가봤다고. 기가 막힌다 이러더라. 기가 막히대? 응. 엄마 그럼 무시하잖아. 뭐 나는 그런거에 부럽고 그런거는 없다. 딸하고 같이 여행을 다닌다. 그거 한가지가 조금 부럽다 할까. 외국 나가고. 좀 기다려라. 며느리 만들어줄테니까. 며느리하고 같이 가라. 알았지? 며느리 만들어줄테까지 기다리면. 응. 나 그때로는 완전 꼬부라져가지고. 힘없어 가겠나. 구해주려고 빨리 구해도. 무시하지마라. 난 무시한적 없다든지.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지. 한 번도 무시한적 없다든지.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지. 한 번도 무시한적 없다든지. 아. 이게 다 사실대로. 이 집은 쎄하고 찌나. 아니다. 이거 오늘 와갖고 밥먹고 하면 엄마 생각나더라고. 엄마 집에 혼자 있을김데. 응. 외부 어디 가고싶은데? 나는 외부에 가고있을끼야. 아는데도 없뿐이 와. 바닐라로 가라. 바닐라에 가면 수영장도 있고 보태네. 어? 그러면 내 살 다 빼고 가야해. 아니 아니 어차피 가도 엄마 쳐다보는 사람 없다. 근데 수영복은 들어가도록 빼야되니까? 반바지 입고 가면 돼. 반바지. 아 그러면 막 입어도 되나? 나도 안가봤는데. 신문에 갔다오고 오래돼. 그거를 손톱 이런거 여행 보내줄 생각하지 말고. 마사지나 하나 끊어둬. 마사지? 응. 얼만데? 모르지. 내가 이렇게 집에서. 응? 응. 응. 그때로 하니깐. 그다로 하니깐. 동네에 피부맛살이 잘 안되있나? 하. 그치. 물이 없을 뿐이지. 얼마나 싸는데? 네. 몰라고 싸는데. 마사지나 뺀기면 좋겠다. 먹으면 맛있겠다. 먹기가 많긴다. 모욕 몇 달연들이 있어? 응. 달모욕한테. 목욕탕이 있어도 올해는 재밌거든. 응. 목욕탕이 있으나 전~~부 다 있잖아. 응? 어디 가는 줄 알아? 어디? dim산타같다. 남자 꼬시로 남자 꼬시로 요새는 딴 데 안 간다 등산 간다 등산 간다고 그날은 다른 수술을 해봐 자 우리 대표님께서 500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십시오 그래가 그래가 엄마 수영 이런거 좀 뱉었으면 좋겠다 수영 나는 수영 할 줄 안다 응 수영해가지고 응 엄마 저 진짜 담배에서 좀 굵고 응 진짜 내가 그래야 돼 응 오래 살려면 내 몸 관리를 해야 돼 손 좀 하고 진짜 내 사람답게 사는거 보고 볼라오면 응 아이 이 사람답게 살거 내가 볼란건 몰라 응 볼 줄 모르겠어 아니 결혼해가 나도 나도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을 해야 돈도 알뜰히 쓰고 응 지구속 꼬라지가 되지 총각대는 아무리 지하구리 2억운동도 안 돼 결혼을 해야 되겠지 책임감도 있고 그래가 인간이 되지 내 방송에 바른 여자가 하나 있어 응 어 책임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응 단점이 있어 뭔데 부르면은 뭐 이야기하잖아 응 그럼 대답이 대답이 답장 오는데 5분 걸려 응 요하고는 살아도 고마고는 살지 말아야 돼 알았다 알았다 응 10분을 부르는데 응 대답이 그리 내려가 응 응 응 응 응 예를 들어 지구속에 불이 났다 응 그리 불러대도 아아 대답 안 하면 다 탁 뒤지겠네 근데 어린이서 고마워 왜 왜 빨리빨리 대답을 안 하는거 응 뭐 거기 트라마가 있나 응 왜 빨리빨리 대답을 못하는 트라마가 있나 트라마가 뭔데 뭐 어릴 때 뭐 불러갖고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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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물어봐 물어봐라 누구 엄마가 응 아 부끄럽겠네 트라우마라네 트라우마 트라우마 아 부끄러우라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트라마나 트라우마 빠졌네 부지랄이 빼묻을 수도 있지 아 아 진짜 너 동네는 트라우마 이래 말하나 우리는 트라 트라우마 트라우마 이랬다 우리 동네는 너 동네하고 뭘 봐 너 동네 고수도 다르듯이 우리 동네도 말이 다르다 네 야야야 야야야 brighter 기다리는게 til 흩어 지금 저는 들었습니다 비밀 비밀 형 뱀 주십시오 만들어 김 여러분 맛있어 12분 정도 맵다 안 되게 안 먹고 와야 형님 강산 찜씨 좀 안 뚫립시다 엄마 우리 집에 강아지 하나 데리고 오는 거 정말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똥만 같이 올게 추노 나서 오세요 안 돼? 삼촌 밥 하나 더 삼촌 밥 하나 더 너도 이래도 당도 체크 좀 하고 이라면서 살아가 닭이 많이 오르면 약도 먹고 약을 먹고 그냥 당도 검사 안 해보고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고마워 우리 추누나 고맙습니다 가족을 하나 만들자 그러자 외로운데 강아지가 갖고 올까 강아지가 가족이가 응 하나 만들자매 어 만들어가자 데리고 올까 어 니 나가면 데리고 나가고 응 응 데리고 들어오고 응 니 방에서 막 키워라이 내 방에서 막 똥상 치우고 똥상 치우고 똥 안 치우면 그날로서부터 가는 어느새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네 근데 걔가 좀 커 아 큰게는 안 돼 응 다 커도 요만한거 응 다 더 크면 안 돼 한 요만하다 한 요만해 응 요만해 그러니까 다 커도 한 요만하다 집은 점점점점 커지노 싫어하라고 완전히 아 요만하다고 그래 딱 꼬만한거 니가 하도 극하니까 니가 하도 극하니까 내가 그러는데 내가 그러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니 장난 아니데 나는 진짜 내 따위가 이래 지금 이래 앉아있는데도 이래 당긴다 지금 이래 당기고 어 좁게만 걸으면 좁게만 걸으면 안 쉬면은 이쪽이 딱 뭉치 뭉치 뭉치면 얼마나 아픈 줄 알지 딱 풀릴 때까지 아 요새 걸어가지고 내가 다리가 허벅지 있는데 내가 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살살 좁게씩 움직인다 아이가 안그러면 벌써 내하고 다치않다 충만 병 갔다 퇴근한지 얼마 안됐어 응 나 좀 좀 나아주고 있는데 너 누구 엄마 응 나도 참 큰일이다 겁난다 운동을 좀 해라 수영자가 좀 놀아라 좀 어 어 니가 타줄래 맨날 엄마를 위해서 진짜 가 엄마를 위해서 응 맨날 뭐 아택시 타고 가라 이따위로 까부는건 알겠지 응 응 그러나 돈 안 까면 못 깐다 그 까면 끌어줄까 응 응 한번 다리 볼래 진짜 건강을 위해서 수영장에 응 살도 빼고 제발 엄마 좀 빼라 어 엄마 오래 살아야 내가 어 살 유기생인거지 엄마까지 없으면 나는 고아다 아니다 그래 맞다 그가 친구 좀 사귀도 해라 친구가 없어 안 사귀라 나 있는 것들도 천지다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다 야 옷 나온다 이러면 다 나온다 내가 안 하지 시발 애들 좀 친하게 지내면 뭐 돈 빌려달라고 그럼 돈이라도 빨리빨리 이사라도 짓게 짓게 탁 배추고 갖고 이래 하면 몰라 빨리 잘해 줘봐야나 잘해 줘봐야나 집에 갈 때 소고기 좀 사 미역국 하소 끓여놔야겠다 다 올라가는거 묵을게 아니라 이 집에는 미더덕이 안 빌어? 미더덕이 없나 원래? 네 응 애설을 이렇게 썼잖아 야 겉방들 글 좀 쳐라 인마 왜 겉방들 글을 안 쳐노 흠 흠 음 요새 굴 아멘 아멘 아구찜이 매운데 계속 땡겨요 이 남기고 가잖아요 집에 가면 또 새는 갑니다 하나 먹어 하나 다 먹어 아 또 살이 괜찮네 내가 또 호수만 해주네 이 살코기답니다 이 살코기답니다 아 매일이 다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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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 가면 또 생각나는데 계속 포장해달래 아 매일이 다 먹지 고기만 조금 더 넣고 해달라고 그렇게 안된다 야, 혹시 너 이쪽에 누워서 봐라 응 어? 응 아, 매워 아, 매워 왜 눈물이 납니까? 네? 왜 눈물이 나요? 아, 너도 집에 부모님한테 잘해라 나도 뭐 형도 잘하는건 아니지만 오늘 연장에 오면 시청자들이 형님들이 어느곳에 나와 밥 먹으라 해가지고 그래, 나왔는데 나오기 좋네 너무 많은 지킬 수 없네요 영어 선생님 이랑 나iete 확인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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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만큼만 만들다 얘야 요만큼만 만들고 그래서 요만큼만 신추면 되는거 아이가? 아이가 형님 틀린나? 형님 말 틀린나? 너가 너무 그래 인생을 너무 깔끔하게 살지 마라 물 부족 물 부족 국가니까 무슨 물 부족 국가 요 누나 물 부족 어서옵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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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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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 다음벨을 쓰고 있는지 주저자 좀 누르자 어머니 혼자 놔두고 벗 downloaded 어머니 혼자 놔두고 벗었는데 안 들어가나 어머니 혼자 놔두고 벗어나 안 들어가나 어머니 혼자 놔두고 벗어나 안들어가나 어머니 혼자 놔둬야 아멘 다 드셨습니까? 스모프 말 갔다구요? 저 2층 집도 있어요 이 가게는 안에 들어오면 다 에어컨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안에 좁은데 여름에 와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요 민수호 좋나? 민수호 좋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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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RYAN saf 아, 배불러. 어머니 가시죠. 아, 물론 손에 부는 건 없는데, 지금. 이 식당에 와서 밥 먹고 지금 계산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니, 빨리 끊어라. 끊어. 지금 뭐 밥 먹는데. 예, 예. 예, 예. 빨리 밥도 좀 퍼주고, 빨리. 빨리 밥도 좀 퍼주고. 아따, 배고파 죽겠네. 나중에, 나중에 전화 주세요. 아, 지금 안 된다. 아, 10분 뒤에 안 됩니다. 아, 내일 10시 안에 전화 달라고 얘기하니까. 얼마가 3,000원? 얼마가 3,000원? 1,000만 3,000원. 네. 형님, 나 끝나다 봐라. 주먹, 주먹 수치. 네. 네. 공중에 매달려서 서로 안 둘러보고, 다 했겠죠? 예, 예. 사장님, 잘 먹고 갑니다. 예, 예. 예, 예. 다 가, 그냥 가자. 그래도 몇 사람이 꼭 올라가는 거 하시겠어. 그럼. 사과해. 어? 고맙다. 고생하고. 형님, 방송하고 나중에 들어오면 형한테 이야기해라. 예, 예. 간다. 어, 잘 먹었다. 예. 보험을 어떻게 들어오나? 뭐, 보험 들어오나? 예. 어? 왜 당뇨이 있고 뭐, 이런 데서 센터로. 센터야? 근데, 사고 났을 때 말해. 잠시만요. 방송 장비가 많으니깐 이런 장비를 딱딱 넣는 가방 없나? 딱딱 챙기는